야 설탕 졸라 많이 닿았다 물에 안 먹을게 이거 빵 하나에 설탕이 얼마 만에 들어간지 몰라 오늘은 설탕 먹어도 괜찮아요? 아니 설탕 섭취 날인가 봐 설탕 섭취의 날인가 봐 화요일은 먹어도 돼요?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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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오늘 아니야 화요일이야 어머니가 어머니가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어 감사합니다 생일이 설탕을 못 먹어서 그림의 떡이네요 그림의 도넛 이거 많이 설탕 먹는데 다 설탕이에요 오늘은 먹어도 되는데 하여일은 설탕 먹는 날 팬분들이 직접 가게로 갖다주셨어요 땡요베리 감독 우리 흥연실에서 잠들 피고 있는데 어 이건 맞습니다 예 그 설탕 주문인데 제일 하얀 거 여행 안 보여요? 여기 안 보이는데? 잘 먹겠습니다 이빨이 갖고 이먹으면 되죠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거야? 이렇게 왜 묻은 물 닦아주는 거 있잖아요 여배우들이랑 이빨에 닦아주는 거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욕이 묻어야지 욕이 묻어야지 욕이 묻으면 거짐같다는 말이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욕이 묻어야지 근데 CF의 한 잔 물질을 먹어 그래 어? 어? 매니저 빨리 빨리 신장 빠른데 인성 논란이야 저기요 그래서 약국물 좋아해요 지가씨 너무 해봤다 했더니 어떤 배우가 뭐 한다고 하더라 요즘 건 다 못 쳐요 도넛과 도넛 다시 할게요 커피 네 여자로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?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여자한테 부탁할게요 커피 앳도나 말을 하세요? 말했잖아요 장추장 사과나고 나오셨나 봐요 제가 도넛을 못 해줘요 말을 하지 말라고 갑오징어가 오징어보다 더 살이 많나? 큰 거? 좀 도톰한데 아니에요 그럼 오징어 중에 갑 아.. 멋있겠는데 그래서 갑 오징어 아니겠어요? 비싸 또 갑오징어 오징어 중에 갑 베스트 아 등에 뼈처럼 갑이 있어서 갑오징어네 아님 오징어 잘 나왔어 정말 가보지 뭐 등뼈 갈아서 머리에 바르면 탈모 예방이 아니 그건 아니에요 이 얘기는 왔기 때문에 예방 안 안돼요 아 예방이잖아 예방 예방만 되는 거 시장님하고 시타는데 날 잡고 방송 뒤에 왓츠인 마이백 해 주시면 그게 뭐 왓츠인 마이백이 뭐야? 자기 가방 안에 뭐가 들었는지 이제 어 제 가방에는 뭐가 들었고 이렇게 하는 거야 위험하지 사실 지금 형이 가방 갈아서 마치 인테리어 지금 없어 지금 없어 됐어 빨리 가지고 와 아니 오늘은 안 넣었어 그래도 있잖아요 가방 그 뭐가 뭐죠? 콘돔밖에 없어 콘돔 안 찌비고 싶더라니까 원래 제 3%도 입건데 항상 가방에 미니파우치에 잡냐? 다 탔으면 썩었더라 하자 안 썩었더라 이 분경이 다 지났어 아 콘돔은 지갑에 있는 거 아니에요? 저희는 지갑이 없지 여자는 영현이 좀 많이 들고 다니니까 제가 또 좋아하는 코컬럼이 있어요 우리 그 자이로드롭 탈 때네 내려갑니다 우리네 최신이 0.0이까지가 나왔을 거야 0.0이란 뭔데 미비수 얇기지 안 하고 하는 것처럼 보통 사구리아 콘돔 들어가면 뚝뚝잖아 그래서 끼다 아프고 이만한데 이만하게 만들어주면 이러잖아 그럼 잘 찢어지지 않아 얇으면? 안 찢어지게 하는 거야 그만큼 이제 더 좋은 기술이 나오지 나 0.0을 만났잖아 대표니저 갔을 때 탑 있잖아 0.0이 새로 나온 거야 0.0은 뭐야? 안 낀 거 아니야?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왜? 진짜 알바갖고 이렇게 하면 왜 잡히잖아 이게 콘돔 비닐이라는 게 잡히잖아 얘는 살이 잡히는 거 같아 야 남자 방금 이렇게 잡아줘 마술은? 왜 이렇게 해? 아고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야 거친 손맛을 좋아하는 거야 근데 가봐 랑이 갈 거 딱 잡아봐 어우 스트로프 하고 있어 애님 잘 밀어주세요 시원해 와 괜찮아요? 안녕하세용! 블랙핑크 애니엠 아하하하하 아하하하하 아하하하하